감괴는 감은 북방수죠. 북방수에서 정북방을 나타나고 괴명은 물괴인데요. 물인데 괴명으로는 감이라 표현하고 북방이니까 캄캄하다. 우리 감가마다 있죠. 우리말로 감가마다가 고스란히 여기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 말로 표현하면 캄캄하다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감은 캄캄하다. 감이다 해서 물은 들어가서 빠지죠. 그래서 구덩이 감이라고도 씁니다. 글자를 보면 참 재밌는 게요. 그 537쪽에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글자까지를 쭉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각골문에 해당되는데 각골문, 금문 이렇게 있을 텐데요. 보면 그냥 하나는 감이다 그래서 구덩이 형태로만 해놨죠. 그 다음에 하나는 구덩이에 사람이 물 있고 좀 빠졌죠. 그냥 위에서 다래로 풍덩 빠져서 으악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거꾸로, 머리 거꾸로 해서 거꾸로 떨어지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빠져서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나 하고 지금 앉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덩이를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텅 빈 공간 내지는 사람이 빠진 형태로 그 글자를 표현했고요. 이 글자는 원래 각골문이 시초는 아니죠. 원래가 그 이전에 요순 때도 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라 때 근데 현재는 남아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글자가 지금 각골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각골문이 한자의 시원이냐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크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각골문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뼈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더군다나 불에다 또 구운 것도 있고 하면서 땅속에 그대로 하고 나서는 이걸 다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묻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다라는 뜻도 되고 빠지기 때문에 또 밑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었죠. 앞에서 보면은 28번째가 태풍 대과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만 구덩이를 만나가지고 붕덩하고 빠지는 것이 바로 감교회입니다. 그래서 대과께 맨 위에 보면은 상륙교회 뭐라고 하셨던가요? 과섭 거기 위에 보면 537쪽에도 정리되어 있고 항상 공부하실 때 이 책은 옆에다 두고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과섭 지나가다가 물을 건너다가 지나가다가 멸정이라 그랬죠. 이마를 멸한다. 이마를 멸한다 그러면 아까 그림상으로는 여덟 번째 그림이죠. 하다가 이마 꽝 하고 뒤로 쳐박혀서 부닥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를 다치면 흉하죠. 그래서 흉하다라고 표현했고. 그러나 그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다 기본적인 사람 일이죠. 끝까지 다 가지지는 못하니까,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덩이다 그러면 가다가 또 떨어지다가도 어떻게 돼요?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여기 물개가 되면은 물 지금 이렇게 하나다 그러면 아이고 빠졌습니다. 바닥이 있겠죠. 질퍽거리는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받았다라고 한 표현이죠. 감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도 이 글자의 하품음자 형태이긴 하지만 그림상으로는 그 여덟 번째 그림이죠. 여덟 번째? 아닌데 여덟 번째가 아니라 일곱 번째. 사람 빠지는 모양. 사람인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구덩이로 가 빠지면서 이제 허구허구허구. 소리를 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감이 되고요. 그 감괴에 대해서 설계전에 보시면은 531쪽으로 해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감자는 감은 수야라. 물이라 그랬고 정북방지 괴하니 정북방의 괴인이 노괴하라. 이때 노가 무슨 뜻이라고요? 감이다 그러면 수고로운 괴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농경 사회에서는 겨울은 쉬는 때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모처럼 쉬면서 위로받는 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위로받는 게라. 그래서 만물지 소귀하일세. 만물이 돌아가기 때문에 만물이 다 자기가 본래 있던 장소로 돌아갑니다. 식물이라 그러면 그동안 싹 튀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다 지고 씨앗이 다시 땅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의 농사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농사지러 나갔다가 저녁때는 들어오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봄이 되면 아예 농막으로 나가죠. 그리고 가을에 늦게 해서 이렇게 다 돌아오기 때문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서 쉬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노감이라 그래서 감기에서 감에서 다시 말해서 북방에서 겨울에서 겨울에 위로받는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것하고 어울려서 쓰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고 다만 시에서 보면은 그 의성어로도 쓰입니다. 거기 보면 시 벌단 편에서 박달나무를 배라라는 그 편에 보면은 감강벌단해요 라고 하면서 끙끙거리며 벌단 그냥 박달나무를 배미어라고 했고 또 위풍완구 편에 보면은 감기 격부라 그래서 격부 이때는 부라고 하는 북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도 나올 텐데요. 북을 둥둥치미어라고 할 때 둥둥거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또한 제가 이제 중용을 원문에는 안 써놨는데요. 감괴하고 그다음에 굵괴 이거는 팔개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하나는 정남방괴가 되고 하나는 정북방괴가 되죠. 그래서 중용은 기본적으로 정성성하고 정성성과 성령의 위치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람이 늘 마음속으로는 정성스러워야 되고 그다음에 늘 밝은 덕을 두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요 남북에 또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죠. 성과 명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괴는 이러나 해서 정성성의 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중용에 보면은 이거는 워낙 분명한 문장이라서 말하면 외워두세요. 자아성명을 스스로가 정성스러워서 밝은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위지성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스스로가 정성스럽기 때문에 지극히 정성스럽다. 다시 말해 정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바 그대로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할 것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입 빨린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고 마음속에 갖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정성이라 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스스로가 정성스러우면 자연히 밝아지죠. 두루두루 스스로 정성스럽게 하면서 보면 두루두루 사람도 볼 줄 알고 천하도 볼 줄 알고 성이라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밝아서 자명하여 성 스스로가 밝기 때문에 아 내가 적어도 저런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성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이게 더 우선냐 이걸 더 훨씬 더 큰 걸로 채워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극히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밝게 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즉 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감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사득으로 표현할 때 건괴문원전에서 하기취지, 문의변지, 관이거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행지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행지라고 하는 것도 달려보면은 바로 정성스럽게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밝아서 정성스러운 것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 그거는 바로 뭐다? 교라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학 경전을 볼 때요. 보통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할 때 개인 수신서 정도로만 표현하는데 단순한 수신서를 넘어서 통치철학이죠. 통치철학은 곧 위정자들을 위한 수신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밝아서 정성스럽게 행하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위정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관리들도 두루두루 같이 다스리는데 이르마에서 불선한 짓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 불선한 짓을 하지 말도록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교화를 시키는 거죠. 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스스로가 밝아서 정성스럽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폭력을 행하지 말고 교화를 먼저 우선으로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교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 즉 명이요. 그 다음에 명 즉 성인이라 라고 해서 성과 명은 둘레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천하의 지극한 정성스러우니 지성이라는 것과요 지성은 결국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지성인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은 뭐냐?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위능진기성이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개념들은 원래 여기서 정리했던 일름일량지 도요 개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다라는 개념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그대로를 다하는 것 능이 다하는 것을 바로 다하게 되고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그대로를 다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능진기성이면 그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곧 바로 뭐냐? 위능인지성 여기서는 나 스스로가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그대로를 다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도 불선함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성품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품들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어디까지? 능물지성이죠. 다른 여타의 모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스스로가 그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환경 관련해서 표현한다면 저는 환경오염이 돼서 지구가 얼마나 버틸까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정치가 잘 되면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들이 제자리에서 다 잘 자라게 되겠죠. 이를테면 지금 우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제일 싸고 맛있게 먹던 오징어 한 마리가 얼마예요? 얼마죠? 여기 시장물가 아시는 분이 있는지 1만 원, 7천 원 그러죠.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하나로 맡아봤더니 생물 두 마리가 있죠. 조금 큰 거죠. 두 마리가 2만 4천 원인데 그냥 세일한다고 2만 2천 원 한 마리가 1만 원 마른 오징어는 비싸진 거예요? 마른 오징어는 오히려 훨씬 쌀 겁니다. 지금 생물 오징어는 지금 우리 동해바다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아예 전혀 없대잖아요.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딱 그게 뭐냐면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누구를 통제를 못하냐면 기업을 통제 못하는 것이죠. 이른바 세계 대자본을 전혀 통제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못했냐 저 분수산업들 이른바 이제 이데올로기로 서로 간에 대립되다 보니까 이른바 양극단에 있는 최애 국가들이 뭐 해요? 핵실험하죠. 핵실험 다 어디서 하나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종족들이 전부 거기가 먼저 멸종할 겁니다. 그 얘기는 곧만에 우리 먹을 게 없어진다 이 소리죠. 그러면 멸종만 하면 참 괜찮은데 기호 보세요. 그저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도 모래바람 오는데 지금 모래바람에다 무엇까지 저기 저기 미세먼지 비산먼지들 있죠.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까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물지성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이름만 만물의 성품까지 다 스스로 잘 자랄 수 있게 만든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예전 성인들이 지금 뭐예요? 두루두루 만들고 우리가 저기까지는 예쁘게 봐줘야죠.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저희도 꽃을 피우게 한다거나 까지는 봐주는데 그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가의 천지지 화육 즉 천지와 더불어서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다면 가의 찬 천지의 산무인이라 해봐나요? 참자는 산무로 해도 되거나 찬무로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와 더불어서 셋한다. 다시 말해서 천지인 삼재가 되죠. 전지인 삼재 이때 삼할 때 삼은 인은 바로 누구냐 바로 성인이죠. 성인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지성인이 되는 겁니다. 지성인 옛날의 전당 대학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의 전당 네 지성의 전당 거기서 있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성인 그러죠. 어느 날 이 단어 싹 없어졌죠. 이 단어 싹 없어지는 그 순간이 대학은 이미 뭘로 되었다? 그죠? 하나의 원래 하나의 뭐가 돼요? 우글탑 우글탑은 돈 들어가는 거고 말고 그냥 좋은 자리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과정이죠. 그때 옛날에 의대도 안 알아주는데 요새는 또 논 없이 의대 가면 그 다음에 바로 전부 다 이게 완전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이권이 개입이 들어가는 순간에 천지는 어떻게 됐나? 개파는 무너지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음부경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다 세계가 다 망가지는 천발 살기면 인발 살기면 어떻게 되는가요? 천발 살기면 이성 역수하고 지발 살기면 용사 지칩하고 그죠? 용사 뱀이나 이런 땅속에 사는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오고 더 중에 인발 살기면 사람이 죽이는 기운을 바라면 천지 반복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진짜 천하가 뒤집혀지는 세상이 지금이죠. 그게 바로 원폭이나 이런 거 계속 실험하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감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서 지금 후천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감감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상경의 뒷부분에다 두었죠. 상경은 실질적으로 28번째가 되는 태풍 대각계에서 끝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감계하고 이 꽤는 바로 하경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의 순궤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다 두었고 하경에서는 둘이 섞인 화수미재 아니 수화기재 화수미재께 이렇게 해서 역시 물과 불 두 기운을 같이 두었습니다. 그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그 성명의 이치로서 그 중용의 이 내용을 설명한 그 중용 중용에 보면 중용에 아니라 주역 대전이죠. 주역전이 대전에 보면 거기는 또 작은 주석들 달았던 융산 이씨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융산 이씨의 감계와 리계하고 그 다음에 중용에 성과 명을 설명했는데요. 감계에서는 명만 설명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 궤에서는 명을 가지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538조개 538조개 원문을 보면 건곤3획을 건곤의 3획이죠. 건곤이다. 그러면 서로 간에 건과 곤 이것을 바로 서로 간에 바꾸면 서로 간에 바꾼다. 간과 태가 된다. 그러니까 맨 윗기부터 먼저 바꿨죠. 맨 윗기부터 바꾸면 여기는 여기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그래서 태하고 간이 되고 양을 먼저 하니까 간이 되고 태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간이 되고 간이 되고 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를 바꾸면 여기서 감이 되고 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맨 아래를 바꾸면 진꽤가 되고 그 다음에 바람꽤가 되죠. 그래서 장녀 중녀 소녀 그 다음에 장남 중남 소남 형태로 이렇게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 이루는 이라 그래가지고 하고 진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맨 밑에부터 이렇게 해줬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쭉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루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늘이 아버지라면 곤은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건곤이 만나가지고 그 세 남녀를 그죠. 세 자식을 낳았죠. 세 자식이니 여섯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건곤을 뭐라고 한다? 음량의 비조 그러죠. 왜 비조라고 했을까요? 아까 전자문 공부하신 분들 비조 건곤의 비조가 된다. 비조 뭐라고 그래요? 그냥 보통 사람은 으뜸이 된다. 뭐 최고의 할아버지다. 왜 비자를 썼어요? 조금 더 붙어서 조금 더 붙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할아버지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코는 숨쉬는 거니까 꼭 여기서는 동물만이라고 필요할 필요 없죠. 식물들 자체도 낙에 잎사귀로 해서 숨을 쉬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낳은 할아버지다. 최고의 조상이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유학경전 한자로 된 거 공부하던 건 굉장히 문학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문학적 소양이 아주 높아지죠. 자 그래서 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북의 거처 아니니까 이제 머릿속에는 다 들어가서 정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지상으로는 자시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시가 되고 여기 그 다음에 양일대는 여기는 오시가 되고 오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한낮이 되고 한낮이 되고 그래서 건곤삼액을 초상력이 성진손하고 이 중 가운데로서 상력 가면은 그죠. 서로 바꾸면은 성감리하고 감귀와 입귀를 이루고 2, 3 상력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서로 바꾸면은 성간태라 그래서 이제 주역 공부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기본적인 이치 알면은 주역의 그 해설서 읽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 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태라 그러므로 간태라 건곤은 음량지 조역 음량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감리 즉 천지의 중이라 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그저 이른바 중간 그저 매개체라라는 개념도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만나도록 매개해 주는 것이죠. 먼저 하늘이 뭘 해줘야 된다 그랬죠? 먼저 하늘에서 밝은 그죠?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먼저 내려주고 원래 높이 있는 사람이 먼저 줘야죠. 그러면 아래에서 받고 따뜻해져가지고 기분 좋은 따뜻해진 마음을 다 열잖아요. 땅이 마음을 열면은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비로 돼서 다시 쫙 만나는 그래서 이른바 운우지정 그 다음에 우로지택 이것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고는 음량의 할아버지가 되고 감니즉 천재의 가운데이라 감 거정북하니 감은 정북에 거처하니 어시에 그죠? 시로 볼 때는 뭐가 된다? 위자 그죠? 자시가 되고 위야지중이요 한밤중이 되고 야반이라 그러죠? 보통 야반이 야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가 그죠? 이궤가 불궤가 정남에 거처하니 어시에 때에 있어서는 오시가 되고 이로 바로 일중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위일지중이라 그래 일중의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야지중이 중이라 그래서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야지중에 일량이 생은고로 한밤중에 바로 한량이 생겨남으로 라고 돼있죠. 한밤중에 한량이 생겨나니까 당연히 깜깜한 가운데에 서니까 이렇게 나오죠. 삼액계로 표현할 때는 그 다음에 이 여섯 개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맨 아래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지뢰복이 이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액계로는 한밤중에서 그래서 가운데가 되는 것이고 일량이 생원고로 감지상액에 감의 삼액계에 바로 일량이 거중하고 가운데 거처하고 그 다음에 일중이 이름 생원고로 한낮 가운데 한낮에 지금 여기서 양기운이 하나가 딱 생기니까 열두 때 괴로 표현하자면 천풍 국개가 되죠. 하지만은 삼액계로 볼 때는 한낮 한가운데니까 그래서 음기운이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이름이 생원고로 이지삼액의 이름 거중 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지음양지 중이니 천지음양의 가운데라 다시 말해서 감계와 이깨는 천지와 음량의 가운데이니 차 내 조화 장본지지라 이것이 바로 조화의 장본이 되는 곳이라 그랬네요. 장본인 할 때도 이겁니다. 장본이라 장본인 역 상경에 역의 상경에 보면 시 건곤 총 감리는 건곤으로 시작하여서 감리로 마치는 것은 귀 귀 득 천지음양지 중이 위 역지 용냐라 그랬죠. 그 천지음양의 중을 얻은 것을 귀 여겨서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라 역의 쓰임이라 이렇게 되어있죠. 역의 용적작용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보면 차 천일이 여기서 하늘의 일이 감귀를 가지고 설명하죠. 양 하나가 있으니까 하늘의 양 하나가 하강 중감하여 아래로 감 가운데로 내려와서 내려와서 저 물건에 있어서는 뭐가 되고 위수 물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고 정이 되고 그렇죠. 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획 관직헌데 획으로서 살펴보건대 감의 이량이라고 하는 것이 거중이 중시라니 가운데 거쳐 하면서 양이니까 양실란 것이 되죠. 신라니 기재 정 장어 중이 수적어 연지 상냐라 그래서 그 정이 정이 그래서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물속에서 물속에 딱 이렇게 해서 적재되어 있는 상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성성에 정할 때도 이걸로 돼 있죠. 아까 여기가 정이라 그랬고 성이라 그랬죠. 성이라 그랬고 정이 돼 그래서 정성이라 라는 말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정성을 드릴 때 보통 성인들은 좀 다른 사람 정성을 드리는데 안이 된 사람들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성이라 그랬죠. 지극한 성인은 지극한 정성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지극한 정성이 없죠. 그래서 정성을 이루기 위해서 뭐한다 그래요? 치성 드린다 그러죠. 치성 드릴 때 뭐하던가요? 지극한 정성으로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하죠? 뭘 떠놓고 정화수 정화수라 해서 정화수 떠놓고 정말로 성인이 드리는 그 제사는 그래서 왕은 정화수 어떻게 만든다고요? 까먹었나요? 햇빛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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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는 불을 만들어야지. 불 여기는 지금 정화수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정화수에다가 그 구리 구리 잔 이렇게 그거 하나 만들어야죠. 그죠? 이런 통을 만들고 그걸 뭘로? 박달나문가요? 막 문지르죠. 엄청나게 열나죠. 그 여러 개 해야 되겠죠. 수십 개. 그래서 어디다가 만한 달아이 달아이라고 합치네요. 대야. 그죠? 큰 대야에다가 큰 대야에다가 여기다 이제 대나무로 발 같은 거 둬야 되겠죠. 얘네들 여기다 엎어놓으면 되겠죠. 딱 엎어놓으면 그 다음에 달 뜨는 때요. 그죠? 달이 뜨는데 딱 비춰놓으면 달빛으로 그 다음에 달빛이라는 거 말이 달빛이 냉하잖아요. 그죠? 냉기온을 받아서 여기 뜨끈뜨끈한 이 그릇에 뭐가 맺혀요? 이슬이 맺혀죠. 이슬이 그래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 그릇에 나오죠. 숙노반 응? 숙노반 뭐라 그래요? 숙노반 숙노반 이슬이 뭐와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죠? 감조수 감조수 응 감조수 정물들 그래서 감이다라고 할 때 이 감자는 거울감 아니라고 했죠. 거울 거울은 거울 경이죠. 사람 사가지고 다 볼 이게 경이죠. 달경사 다 몸 이건 거울이 되고 이건 그냥 살피는 거죠. 그죠? 살핀다면 자 어떻게 살피느냐 신하 신자 원래 감자 이게 그릇이 여기죠. 대야 내가 되고 여기서 지금 물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그죠? 신하가 거기에 물 떨어지는 거 계속 여기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데 어디 원래는 이거 만드는 통이죠? 통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감조수가 되고 이게 나중에 큰 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뭘로도 만들었냐면 빙고로도 쓰죠. 빙고로도 쓰는 말. 천자문의 요글자에 자세하게 설명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 했고 정의라 하고 정의 중에 심연예상이라 그 다음에 지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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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이중하여 그 땅 지1 지2 지2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천일 지2가 되죠. 천일이면 양이 되고 지2는 땅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지 땅 음 음이 되는 거죠. 천일 지2 천삼 지4 이렇게 나오니까 상조이중하여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 궤의 가운데 그죠. 이 궤의 가운데니까 이 궤의 가운데가 되면 이제 이게 불 궤가 되는 것이죠. 아 이거 두 개 다 설명했구나. 이 궤의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 제 물에 물건에 있어서는 불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뭐가 된다? 정신이 되는 것이죠. 정이 있고 바로 신이라고 해서 사람에게는 정이 있고 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죠. 내가 신인데 누구한테 밀어요. 자기 스스로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하죠. 유학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너 스스로가 신인데 네 신을 버리고 누구한테 비냐.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다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 이 획 관직헌데 그래서 지금 획으로 보건대 이 궤는 한 음이 제 중 가운데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건 중허라 이렇게 표현하죠. 중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허중이라고 외웠었죠. 이전에 이 궤는 가운데가 비었기 때문에 이는 허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허중 그 다음에 감은 뭐라고 표현해요. 감 네 감중연 가운데는 이어져 있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감 그래서 그래서 허중어하니 즉 신 우 우심이 그죠. 신이 어디에 깃들어요. 마음에 붙어있죠. 마음에 그래서 신이 조금 정신이 불안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그래서 하고 오면서 화명 불의 밝음이 우 공지상이라 불이 저 공중에서 빛나는 그죠. 밝은 밝은 상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지중실은 감기의 가운데가 실한 것은 시위성 이건 내 마음속이 실하니까 이건 정성의 성이 되고 이지중허는 그죠. 이에 가운데가 빈 것은 시위명이니 이것은 바로 밝음이 되니 중실자는 감의 쓰임이 되고 중허라고 하는 것은 이에 쓰임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둘 다가 그래서 감의 쓰임 이에 쓰임이라 용적작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격자 그래서 인 감리지 중이 우 성명지 용하니 적을 지은 자가 감리의 그 가운데 획으로 인하여서 거기다가 성명의 쓰임을 붙였으니 다시 말해서 중용을 지은 자산은 바로 이 감궤와 그 다음에 이궤의 이치의 근거에서 성명의 이치를 밝힌 것이고 자사 이전에 이미 공자가 그렇게 정리하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성명이 성명이 기우 기우 중자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역지 묘용이 여기에 묘하게 쓰임이면서 고성인지 심학례라 옛 성인의 바로 심학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64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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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감괄이가 바로 용적작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반적인 감괴의 그저 정성의 개념으로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고 tolerate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럽시다. 조금 쉬고 сол아 소금 고마워요.